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늘도 여름 실 생존을 보여드릴께요 먼저 굵은 생존부터 보여드릴게요 굵은 생존 664번 이구요 이거는 파란색 중간 톤에서 살짝 진한 것 같아요 중간 톤에서 살짝 진한 파란색 입니다 그리고 665번 이구요 이거는 골드 카키색 근데 아주 밝은 느낌의 골드 카키 나 골드 올리브 그린 이 정도가 더 맞을 것 같네요 옅은 올리브 그린 색인데 골드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골드 키위 같은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666번 이구요 이거는 어쨌든 하늘색인데 딱 하늘색은 아니고 약간 민트 느낌이 제가 볼때는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인데 살짝 민트 느낌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가는 센존 이구요 3409번 요 색깔도 체리 계열 좀 밝은 체리색 계열인데 여기에 약간 진한 진한 체리색 계열이 한 가닥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체리색 좀 밝은 체리색 중간 톤의 체리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파스텔 빨간색 빨간색인데 약간 옅은 빨강 파스텔 계열의 빨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하고 이거는 이제 4겹으로 감겨 있구요 이거는 3겹으로 감겨 있습니다 3 4 1 1번 이구요 어쨌든 오렌지 계열인데 황토 느낌이 강한 황토 느낌이 강한 오렌지 어제 보여드린 그 실보다 더 진한 오렌지 계열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가닥으로 감겨 있는데요 3 4 1 2번 이구요 두 가닥으로 감겨 있는데 이제 4가닥으로 뜨실 분들은 두 볼 같이 놓고 뜨시면 되고 이게 두 가지 이제 톤이 두 가닥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제 한 가닥은 약간 연두색 빛이 나고 하나는 완전히 레몬색 이에요 그래서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레몬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가닥은 살짝 연두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 1 3번 이구요 이거는 보라색 인데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 이것도 두 가닥으로 감겨 있구요 이제 4가닥으로 뜨시려면 두 볼 같이 놓고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